안녕하세요 TJ 장선생입니다. 화면 녹화를 할 일이 있는데 깜빡하고 노트북을 안 들고 왔다면 남의 PC를 좀 빌려서라도 해야 할 텐데요. 그런데 남의 PC에 화면 녹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도 좀 눈치가 보이고 또 남의 PC에서 내 계정으로 로그인 하는 것도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. 이럴 때는 로그인도 필요 없고 프로그램 설치도 필요 없는 레코드 캐스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 이 사이트의 장점은 무료 화면 녹화를 할 수 있는데도 기능 제한이나 워터마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. 파일 하나당 녹화 시간도 30분으로 넉넉합니다. ppt 화면이나 한글 문서, 웹사이트 등을 이용해서 수업 영상을 녹화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사실 이 사이트의 진짜 장점은요. 자체 편집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.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 사이트의 주소는요. 여기 보이는 recordcast.com이고요. 첫 화면입니다. 오른쪽 상단에 보면 회원 가입도 있고 로그인도 있지만 할 필요 없고요. 여기 보이는 스타트 레코딩 빨간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. 만약에 선생님 얼굴을 웹캠을 통해서 넣고 싶으시면 여기를 선택하면 되겠는데 저는 그냥 화면만 한번 녹화해 보겠습니다. next 눌러가지고요. 자 그리고 선생님 목소리와 함께 PC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함께 녹화를 하고 싶으시면 여기를 선택하시면 되고 혹은 목소리만 녹음하거나 아니면 PC의 소리만 녹음하거나 아니면 오디오 없이 녹화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. 자 여기서는요. 전체 화면을 다 녹화를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인터넷 화면 혹은 한글 화면, PPT 화면만 녹화할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크롬 탭을 녹화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제 채널을 소개하는 화면 녹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TJ 장선생 유튜브 크롬 탭 선택하고 여기 있는 오디오 공유를 체크를 해야만 나중에 소리가 함께 녹화가 됩니다. 자 공유 버튼 눌러보겠습니다. 지금부터 녹화가 시작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 TJ 장선생입니다. 저는 에듀테크와 블렌디드 러닝에 관한 주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제가 가장 최근에 제작한 영상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네 자 이 영상은요. 클래스킥이라는 사이트인데요. 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 네 이렇게 해서 영상 제작을 마쳤다고 치고요. 자 이 탭으로 가서 일시 정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녹화를 마쳤기 때문에 정지 버튼 눌러가지고 녹화를 마쳤습니다. 다 끝났고요. 자 여기 아래쪽에 빨간 버튼 보이시죠? 자 다운로드 앤 에딧 되어 있는데 여기를 누르면 바로 파일이 웹앰 형식의 파일로 이 PC의 저장이 방금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. 자 이쪽에 다운로드 된 게 보이고요. 자 그런데 동시에 보면 편집기 화면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. 사실은 이 편집기 기능이 상당히 좋고요. 탐이 납니다. 지금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기 보시면 베타 버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. 나중에 정식 버전 나오면 이 편집기 기능은 약간의 구독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제작자 측에서 제가 보낸 메일에 담메일이 왔습니다. 어쨌든 지금은 완전히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.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일단 제가 지금 만든 녹화한 파일이 타임라인에 올라가 있죠. 플레이 한번 시켜보겠습니다. 자 지금부터 녹화가 시작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지금 앞부분에 제가 쓸데없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잘라내고 싶습니다. 자 그러면 조금 타임라인을 확대해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자 지금부터 녹화가 시작되었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앞부분은 좀 날려야 되겠죠. 자 그럼 여기 보이는 스플릿 눌러가지고 일단 잘라줍니다. 잘라주고 앞부분은 삭제를 해야 되겠죠. 네 딜리트 키 누르거나 여기 있는 딜리트 하면 사라지죠.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플레이 시켜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극동적인 텍스트 기본 포맷이 다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이거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. 플러스 누르면 바로 타임라인에 갖다 붙고요. 자 여기를 더블클릭해서 텍스트를 고치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제가 텍스트를 넣었습니다. 자 바로 반영되었죠.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TJ 장선생입니다. 자 길이가 좀 길면은 여기를 잡고 조금 줄여주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은요 효과는 여기 있습니다. 자 엘레멘트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상당히 괜찮은 효과들이 엄청 많습니다. 지금 보시면 강조할 때 쓸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. 폭죽 말풍선 웃는 표시 상당히 많죠. 전부 다 무료로 지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지금 제 채널을 홍보하는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유튜브 관련 이미지들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 버튼 다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. 자 그리고 적절하게 그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되는데 길이가 좀 길다 싶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길이를 줄여서 적당한 곳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각각의 요소들은 미리 보기 화면에서 크기를 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지금 좋아요 버튼 이거 크기를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. 자 쭉쭉쭉 키웠죠. 위치 조정하면 되고요. 자 구독 요청하는 이 이미지도 제가 충분히 키워서 자 이거 왼쪽 하단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TJ 장선생입니다. 저는 에듀테크와 블렌디드 러닝에 관한 주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제가 가장 최근에 제작... 자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는데 수업 영상에서는 아무래도 강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종 모양 학생들에게 좀 주의를 강기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아래쪽에 오버레이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버레이 눌러서 이런 다양한 효과들을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인트로 영상 맨 처음에 넣으시면 좋겠죠.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맨 처음에 요 효과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자 맨 앞에 지금 들어갔네요. 자 효과 한번 보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TJ 장선생입니다. 저는 영상 맨 앞에 요렇게 움직인 효과들이 예쁘게 잘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음향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. 여기 맨 위에 보시면 미디어라고 있습니다. 자 미디어 눌러가지고 여기 파일 가져오기 임포트 있죠. 자 이거 눌러가지고 제가 음악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. 자 지금 가져왔는데 네 플러스 눌렀더니 아래쪽에 탁 붙었죠. 자 그러면 음향을 예 소리가 좀 크니까 음향을 좀 소리를 좀 작게 만들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소리를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. 줄이고 플레이를 시켜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TJ 장선생입니다. 저는 에듀테크와 블렌디드 러닝에 관한 주제로 네 그 외에도 임포트를 눌러서 이미지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. 선생님 PC에 있는 이미지 이렇게 가져왔는데 영상 맨 마지막에 지금 붙었네요. 올려서 특정한 위치에 놓아줘도 됩니다. 자 이렇게 놓아주겠습니다. 놓아주면 효과가 이렇게 나오겠죠. 에듀테크와 블렌디드 러닝에 관한 주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제가 가장 네 괜찮죠. 정말 간편하게 고퀄리티의 영상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. 다 이제 편집을 했다면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.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엑스포트라고 있습니다. 자 요거 누르면 예 로그인을 물어봅니다. 자 이때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. 네 제가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엑스포트를 눌러보면 자 이렇게 물어보죠. 화질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무래도 화질이 높으면 저장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파일의 크기가 좀 커지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1080p로 한번 엑스포트 해보겠습니다. 네 자 지금 조금 기다려야 되겠죠. 제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한번 시간을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렇게 해서 다운을 받았고요.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분 30초짜리 영상인데 다운받는데 2분 걸렸고요. 크기는 14메가 였습니다. 자 그러면 화질이 좀 낮은 걸로 하면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작은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오늘은 설치가 필요 없고 편집 기능이 좋은 화면 녹화 사이트 레코드 퀘스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